안녕하세요. 광주 부동산 정보, 부동산 황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선교 2차 우방 아이유실 위폴의 모집 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오픈한 현장이고요.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가나 청약 일정 등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는 잘 안 보시더라고요. 오늘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로나에 대해 안내 사항이 나와있네요. 다른 데처럼 사이버 모델하우스로만 운영되지는 않고 방문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다만 방문 시에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직접 모델하우스에 가보니까 내부 유니트 관람도 인원 제한해서 한두 팀씩 순서대로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2차 우방 아이유실 위폴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0년 12월 11일입니다. 청약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무주택 기간 등의 판단 기준일로 방금 말씀드린 조건들이 이 모집 공고일까지 다 돼야 합니다. 이후에 조건이 되신 분들은 청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면 당첨 후 다시 청약하기까지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고요. 당첨일로부터 10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우선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년 미만 거주자나 전라남도 거주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만 되면 당연히 1순위 청약은 가능하지만 당해지역이라고 하죠.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고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거나 관리처분계,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은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지만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이것도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은 홍보관에서 청약 접수를 도와드린다고 하고요. 그냥 방문하시면 안되고 공인인증서는 지참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기한 입주자로부터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전매 금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전매가 금지되고요. 선교 2차 우방아이유실 리포레는 2023년 9월에 입주 예정이라 입주 전에 전매는 안되는 현장입니다. 재당첨 기한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당첨일로부터 10년간이고요. 당첨자 선정 시 당첨자와 세대원 등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고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순위 접수 제한이 됩니다.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으니 청약 넣으실 때 꼭 자격 제한이나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요. 투기 적발자 청약 통장 및 분양권을 불법 전매 시에는 계약 취소는 물론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약 일정은 12월 21일 특별 공급이 있고요.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은 12월 22일입니다. 청약 홈을 통해서 청약 접수가 가능하고 당첨자 발표는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입니다. 공급 내역 및 공급 금액을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선교지구 2블럭,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 최고 20층, 11개동이고요. 총 90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는 총 1,235대로 지상의 135대, 지하 1,100대, 세대당 약 1.36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입주 예정은 2023년 9월이네요. 59타입 AB, 84타입 AB, 59타입은 전용 59제곱미터, 공급 80제곱미터로 약 24평이고요. 84타입은 전용 84제곱미터, 공급 112제곱미터로 약 34평입니다. 총 906세대에서 기관추천 91세대, 신혼부부 181세대, 다자녀가구 91세대, 생애 최초 135세대, 노부모 부양 27세대로 특별공급이 525세대이고요. 일반 분양세대는 381세대입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 수도 있네요. 분양가를 보시면, 세대수가 가장 많은 11층에서 20층을 기준으로 59A타입과 B타입, 둘 다 2억 3,046만원입니다. 평당가로 계산하면 950만원, 945만원입니다. 84타입은 향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곳 기준으로 A, B타입 동일하게 3억 3,490만원이며, 평당 992만원, 988만원으로, 발코니 확장비까지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전 타입의 평당 분양가가 천만원이 넘지 않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나비 조건이고요.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여기 모집 공고에는 안 나와있지만, 계약금 10%가 아니라 5% 조건으로 계약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도 저렴하고 계약 조건이 좋아서, 실입주 위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현장입니다. 특별공급은 공통사항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형별로 다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집 공고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해당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더 궁금한 부분이나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은 대표번호 1577-2771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으로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이 있고요. 총 525세대가 해당됩니다. 한 세대 내에서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에서 중복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됩니다. 페널티까지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은 일반 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도 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잘 모르고 신청하신 분들이 꼭 있어서 부적격 당첨이 항상 나오니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한번 기다려보시고요. 선교 2차 오방 아이유쉘은 전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청약 예치금은 250만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